자 텐타클 무기를 일단 텐타클이 어디든지 찾아야겠지 텐타클 무기를 얻기 위해서 텐타클 무기를 지은건데 오케이 이건 일단 넣어놓고 텐타클이 또 어딨나 또 있다 나와 돌강 세바 네라 다섯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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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무게 안되네 이거 버려야지 이거 어 새로 만들어 오오 백프로짜리로 저기 있는데 빨리 뜨거워져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는 안주구 뜨거워져라 이거 이거 어 이게 연료를 못쓰나? 타지도 않아 뜨거워져 뜨거워져 어디있나? 거있따 아이고 아이고 거리 계산이야 잘못됐어 고기는 놔 요기를 내놓으시고 너의 촉수가 나의 기름진 고기를 변한다고 아이고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1, 2, 3, 4,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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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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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어어 춥다 춥다 뜨거워져라 뜨끈뜨끈 뜨겁뜨거 야 네네들은 거기서 오해? 비가 올라오더니 자고있는데? 올라와서 자고싶어 나오구나 빨간색의 맥테칼을 기다려있다가 됐다 어 여기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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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얘도 얼려나? 얼음주팡이 아 그때 해봤지? 안얘지?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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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 1마리 잡는데 모기 내고도 10% 딸리네 모기 하나당 10마리를 잡을 수 있다는 소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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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운드 온다 아 왜 여기서 하운드가 와 저기래 큰일난데 체스터 죽을수도 있겠네 아 죽어 아 나이스 나 얼어 죽을수도 있겠다 잠깐만 얼어 죽을수도 있겠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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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어 죽겠다 야야야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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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좀 살려줘 살려줘 돼지왕 돼지왕 안죽을려나 체스터 안죽었지 아 저거 얼면 안돼 나무나무 안대 안대 아 안돼 안돼 아 안돼 안돼 근데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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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빨리 죽어 빨리 죽어 빨리 빨리 야야야 빨리 와 아휴 너 질지 말고 빨리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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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았어 아 살았어 헤헤헤헤헤 아 다행이다 autops ec 채feit어 ozm ya 텐스야 어 애 에 plants affe 끝 떼 됐지 ça 됐지? 또 다시 가야죠 오우야우 아..들어올뻔인데 이제 하운드는 안오면 안되나? 귀찮은데 솔직히 이제 지하 동굴 2층 얘들도 뭐 당연히 쌈 싸먹을 수 있고 막 너무 많이 많지 않은 이상 아 여기 있구나 이것도 십오씩 사더라 오늘은 이번에는 보석은 하나도 안나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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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메탈 청량님만 사오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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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뭔가 심상치 않은 기분이 느껴진다 애들 다 죽였나 본데? 빅마스님 어서오세요 왜 없지? 텐타클이? 이따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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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아 타면 죽이면서 깨지겠는데 오케이 저기 있다 오오오오 갑옷 아이고 큰일났다 큰일났다 갑옷 깨졌어 지금 갑옷을 만들어 입을수 있긴하네 빨리 만들어야지 아이고아이고 어? Farm to go 어려우수겠다 한..몇개야 되네요 자 두개가 됐으니까 두개만 두세개만 더 얻고 가자 뜨거워져라 빨리빨리 뜨거워져라 크림포션 주변에 꾸물꾸물 거리는게 있는지 잘 찾아봐야돼 꾸물꾸물 파랑군맨 있는거같아보세요 아이씨 깜짝이야 아 촉수가 이렇게 없나 아 여깄다 아 여깄다 저기도 있네 다스도 되가지고 묵인해라 저기로end 시 여깄어 무기를내놓으시고 아으씨 여기 겁나게 안내렸네 여기다 내가 갖고 있는거 보다 이 근처에다 그냥 놓는게 더 빨리 뜨거워지더라고 여기도 있는거 같은데 어딨지 구릉구릉 소리가 나는데 여깄다 됐자 됐자 죽었냐 넌 나에게 척수를 남길 수 있어 돼지는 죽어서 돼지꼴을 남기네 척수는 죽어서 무기를 남기다 야 무기나다 자 가면서 집에 가면서 꼬물꼬물거리는거 있나봐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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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와 무기 넌 무기 주겠지 아주 그냥 휘어짐으로 볼 때 무기 무기를 줄거 같애 잘 끊었을거 같애 무기는 쪽에 그렇지 이것도 좋네 가자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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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있나 체스터도 저녁때문에 자드라구요 체스터도 저녁때문에 자드라구요 이것이 밟아 다오른다 여기 넣어넣고 아.. 고기가 괴물고기 밖에 없어여 어.. 쿠키.. 사과.. 캔디.. 캔디랑 만들었어 가장 유통기한 지금 호박은 못만두고 그나마 꿀이 잘 짜져서 겨울에는 캔디밖에 못만두고 채소는 택도없고 어.. 모자랄것같은데? 꿀이 껍질 이야 딱 2개 모자로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동굴 갔다오면은 봄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동굴 갔다오면은 봄 되있을 것 같아요 야 빨리 데라 이렇게 하고 넣어놓고 이거 바꾸고 아 이거 뭐야 이거 어떡하지 음식으로 다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됐어 어 동굴 이거 두개 이거 하나 계란 하나 이렇게 넣으면 뭐 만들어지지 미트볼은 안 만들어지겠지 설마 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두개 제발 고기스트가 만들어져라 고기스트 그럼 딱 맞는데 하나가 남는구나 그래도 오케이 오케이 아 안 남는구나 아 괜히 먹었네 나이스 나이스 어 어 어 기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 가져가고 이거 놓고 이것도 놓고 이것도 놓고 넣어놓고 똥나무가 봇 어 두개 더 만들고 총 해뭐 해뭐 그럼 몇프로 남았냐 56프로 가자 뭐 56프로면 뭐 대충 부시겠죠 얼마 전에 래아예요? 옐로우 잼을 찾아야 되는데 오우 저거 정말 쟤는 무적이야 무적 아이고 쟤가 이게 들어오자마자 뭔일이야 애들이 너무 많아 일단 이거 몇개 뜯어가죠? 너희들은 상대 안해 일단 저기 저기쪽은 지금 끝났으니까 여기 다 가봤고 여기 완전 던전 미로식이야 뭐라고 해야 되지? 미로 던전 들어가서 왕 끄당끄당이야 끄당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돼 여기 그리고 여기서 지금 다 뚫었고 여기 남았네 여기 저기 가기 전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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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기본 여기 부터 한바퀴 돌아보자 그냥 돌아요 그냥 돌아요 여기는 뭐 위험한 애들은 없는 것 같아요 있어봤자 그 웜 정도인 것 같으니까 웜은 내 속도로 못 따라오지 이 지팡이를 든 속도는 또 길에 있는지 또 길에 있는지 있을 수 있으니까 돌다가 나이티메어 퓨는 너무 많아가지고 죽기도 귀찮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마치 그 예전에 그 정신력을 떨어뜨려서 토끼를 잡던 대안은 오 여기 또 있네 오 가는길이 일단 여기부터 다 돌아보자고 했으니까 어? 뭐해 이거? 뭔가 있는데? 어? 바나나? 브로큰 랠리 오 브로큰 어디로 또? 어디로 어디로 날아간거야? 어? 아프다고 저거 죽임 아닐까? 여기 여기로 나갔잖아? 아씨 바나나도 있어요 바나나 파갈 수 있나? 어? 못하네 못하네 바나나 이거 심을 수 있나? 심지도 못하는건가?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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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어? 뭐야 이거? coment 뭐..몽키 헤드코드? 뭐지? 뭔가.. 누가 있을 것 같은데? 어어 야 야 이거 먹어 아이 도망가세요 뭐하는 일인지 모르겟... 아이고 아이고 막 원거리로 뭘 던져 뭘 던져 이거봐 똥 던져 똥 던져 똥 던져 똥 던져 아니 아이템 뺏어간다고요? 어 아이템 왜 나 지금 뭐 뺏겼어? 안 뺏긴거 같은데 아직? 아이고 아 이거 엄청 넓은데? 야 그만 따라와 원숭이들아 쟤네들하고 싸우고싶은데 능래들때문에 못 싸우고있잖아 원숭이같은건데 언제까지 따라오는거야? 끝까지 따라오는건가? 사라져코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아 아파 안 따라온다 내 2층이예요 아유 짜라오네 아유 똥을 계속 던져 비롱물놈의 원숭이들 똥만 던지고있어 똥만 던지고있어 동굴에서 살려면 정신력 회복 뭐 아이템 특수한게 있어야될거 같은데 뭐 죽었나봐 뭐 죽었나봐 뭐 죽었나봐 아이고 차날림 어서오세요 어! 저기 뭔가있다 뭐..뭔가있죠? 너부터 죽이자 일단 몰리기도 하네 자이빙을 COLOR 몰리기 전에 이제 쟤 주먹이는 테더슬이에요 구하기가 짜증나긴 하지만 성능이 좋더라구 아.. 익스.. 랠리 랠리기라는데? 브로켄 랠리 하우스홀드 에이션트 하우스홀드 굿 이런거? 음.. 스매쉬 부시면 되나? 아.. 아.. 기어 나오네? 이거.. 불.. 이거.. 고칠수도 있네 이상한거 나갖고 이거 아니구나 이거 신기한거 처음 보는거를 지금 발견해가지고 신기 신기해 신기 신기해 일단 한바퀴 돌아야되니까 이건 잘 안썩네 바나나는 바나나는 바나나 정말 안썩는데? 여기 여기 뭔가 있다 뭐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뭐야 저거.. 뭐야이거.. 저거 땅이잖아 뭐야 수염이다 와 이거 한바퀴 더운데 꽤 크구나 여기도 뭐 뭐 여기에서의 그 득템이라면 기어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어? 피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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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아 뭐야 꽉 쫑났네 꽉 쫑났네 꽉 쫑났네 오 아 아파 오 빨간색 빨간색 보소 아이 와 조문 안났네요 이렇게 돌면은 한바퀴 도는거 같은데 아 여기도 원숭이 집에 있네 마블이다 근데 놀 데가 없어 이거 버려 마블이다 중에 하나라도 마블은 마땅히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마블을 구할 데가 있으면 정말 좋을텐데 지상에서는 그 유저 원래 기어 주는 애들 걔네들 코플 써있는데 기계 코플 써있는데 거기 빼고는 없지않나요? 다른 데서 구할 수 있나? 마블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대박이지 아 거기 말고 있어요? 어디에요? 이따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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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아 어 아 아 아니 아참 맵이동할때 자기가 뭐 뭐 가져갈수 있는게 있다고 하던데 건물을 가져갈수 있다고 하기도하고 그냥 배낭에 있는것만 가져갈수 있는건가 아니 뭐 찾는중은 아니구요 그냥 맵밟히고 있는중이네 맵에 뭐 또 새로운게있나 해서 아까도 뭐 새로운게 하나있어가지고 그거 치니깐 뭐 랠리..랠리..에인션트랠리? 뭐 무기로 공격하니까 기어같은거 주대 뭐 있을자리없는거 무덤같..도 안대 이게 지상에 무덤같이 아이고 아이고 어 이거다 아 이것도 중요한데 버릴게 없네 아이고 버려 여기에 이거 다 망치로 빼가지고 쪼개면은 좀 나올거같은데 포커님 어서오세요 어? 야 이거 왜왜왜왜왜 야 이거왜왜왜왜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저렇게 부으시면 뭐가 나올때가 있더라구 아 따라오지마 이 원숭이들아 맵 똥떨지 똥 던지려고 그러지 또 똥 던진다 저거 똥 던지려고 따라온거도 겁나게 빠르요 암튼 쓰레껑만 놔주고 씨 야 이거 바나나 줄까? 바나나 먹을래? 나 이거 줄줄이 않잖아 왤케 나 쫓아다니지? 아 이거 불안한데? 자꾸 쫓아다니니까? 무서운데? 아 저거 내건데 아 저거 나쁜 놈 들어봤나? 쟤네들 무서워요 아 이거 뭐 쓰시없는 놈 전수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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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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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런가? 바나나때문에인가? 이게 뭔가 이렇게 많네 공격 안하는게 어디야? 공격 안하는게 어디야? 공격 안하는게 어디야? 아이고 저녁이 됐어요 바나나 주는게 안 돼 바나나 바나나 주는게 안 돼요 바나나 내놓으라고? 바나나 내놓으라고 쫓아오는거야 이거 내 바나나 니가 가지고 가면 어떡해 우리 먹을건데 망치 갖고 왔는데 지금 다 썼어요 다 써가지고 가져와서 푸시다가 저거 푸시면 뭐 딴건 안주고 이거 주더라 이거 몇개 얻었어요 아 나 이거 그 옐로우잼을 빨리 얻어야 되는데 옐로우잼 어? 개꿀 아무것도 안주네 아 아 녹색 지팡이 그거요? 어 그거 가져올까? 근데 이것들은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닌거 같애 이건 유적인거 같애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가끔 그냥 무덤같은거지 그런거 같애서 딴건 없는거 같애요 저거는 뭐야 어휴 뭐야 이거 깜짝 놀랐잖아 오예예아 어... 뭔가 많아요 유적인 근데 뭐 주는건 별로없어요 그냥 이렇게 부시는건가 이것 다 뭐 쓸자리는 없나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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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뭐야 저녁돼가지고 애들이 생기발랄해졌는데 발랄발랄 생기발랄 내가 너희들 내가 주인공 너를 따라갈거야 바나나 내놔 바나나 내꺼야 바나나를 내놓으라고 저쫌쫌쫌하는 원숭이들로 보십쇼 원숭이들이 먹고있는 바나나를 어떻게 되는지 참 잘 보여주고있죠 괜찮은게 예제라고 할수있어요 도망가도망가 아따 건나게 쫓아오네 이거 이거 까면은 옐로우잼같은것도 나오려나 건나게 안나오네 건나게 끝때려무셨는데 지금 건나게 애들만 점점 많아지는거같은데 이럴때 필요한건 비폭탄인데 이것도 폭탄이 범위공격하는게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텐데 visas 쟤들은 잘못걸면 그냥 오오오ooo 오오오오오 우와아 죽은가エビ 대박 죽을거에 얘들 점점 많아지는데? 무서운데? 내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는데? 야 저녁이야 아 저녁이야 아침이야 얘들아 얘들아 이제 다시 원상복귀 돼야 되지 않니? 야 쟤네도 원상복귀가 안되네? 됐다 좋대야 이런걸 안가져 가나? 여기서 나온 것만 가져가려고 해 이야 뭘 버려 내가 다 먹죠 oscope registrar 그래서 따라오는데? 그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네 원숭이 공격해 원숭이 원숭이를 공격해 으음 자네 nio 여기 가보죠 별의별 추측이 나무하는구만 여기 똥 겁나게 던졌다던데 어디가 저걸려나 난 일단 저기로 가죠 지진나면은 옐로우잼스톤도 좀 떨어질려나 옐로우잼스톤 같은건 안떨어지는거 같은데 아이씨 많긴해 다 때려부수면 저거 망치로 때려부수거 이거는 똑같이 주는거같애 어 이거 뭐야 아니 뭐 갈대가 있는줄않으면 속았어 또 아아 또 속왔어요 없어 이제 여기 남은건가 아 저기도 몇개 없을거같은데 옐로우잼스톤 안나올거같은데 옐로우잼스톤 두개 나와야되는데 최소한 최소한 두개는 있어야지 zen 자 여기 또 문제에요 여기 많거든요 기계들 기계... 아 거미들이 되게 많네 일단 지금 낮이기 때문에 이런 거 때려붙으면 기어 같은 거 쫄려나 어 기어다 어 여기 기어다 거미들하고 싸우다가 다 죽은 것 같은데 지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은 것 같은데 정말 그런가? 뭐 지금 낮이라서 모르겠는데 저거 다 하늘에서 싹 열리면 또 모르죠 어 뭐야 저거 야 거기서 아 따 어디까지 가는겨 아 야 도망가지마 아 도망가지지마 이씨 근데 겁은 되게 많아가지고 어 여기 뭔가 소리가 나는데 야 일어나봐 오예 아 도망가지마 저녁 됐다 이제 무섭다 저녁이 됐어요 이제 까불으면 안 돼 까불으면 죽어 어휴 조심조심 아직 거미활동시간 아직 거미활동시간 아닌가보네 아직 거미활동시간 아닌가보네 오오 저기 잘못 들었어 아니아니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야 어어 어 어 어 뭐야 뭐야 아이쿠 저 기어 두개 나이트메어 퓨어 먹은거 같은데 옐로 아이쿠 옐로면 개뿔 하다부터 오렌지라도 좀 나오지 어 어어 어 이거 붉은 붉은 보석을 들고있네 붉은 보석을 붉은 보석을 아이고 이게 뭐야 거미들아 날 도와줘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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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를 치지말고 저기 꺼난거 있잖아 아이쿠 왠지 기분 나쁘게 생기네 있잖아 나를 치지말고 오지마 일단 도망가 부검임만 서세요 아이쿠 아이쿠 뭔가 따뜻해 보이네 아이쿠 어이쿠 지금 뭐야 뭐야 잠시만요 아이쿠